현실은 너무 재미없고 또 지루하다 하지만 나에게 이런 지긋지긋한 곳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바로 오아시스 들어와버렸구만 여러분 제가 곧 죽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열쇠를 숨겼고 이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와 서버 운영권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려오던 그거 반드시 내가 획득하겠어 벌써 다 모았다고? 감사합니다 저는 타임어택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아시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잔넨 뭐라고? 워넹 워넹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